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에 의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예수님보다 좋아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어느 순간 변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흐뭇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자신이 정말 옛 습관이 아직까지 버려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우리는 조금은 실망감을 가지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하죠 때로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하는 그 과거의 옛 모습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갑자기 화를 내거나 또 황당한 일로 기분이 나쁘거나 또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옛 자화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참 많이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옛 자화와 옛 습관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옛 습관의 잔재와 모습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은 통해하며 또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고린도 전서 5장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5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본다면 아마 음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음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지역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서 그 지역의 문화나 상황 그리고 배경까지도 잘 알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음행이라는 주제조차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곧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 발생되어졌다는 것도 너무 보게 되죠 이로 인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고린도 지역 안에 퍼져 있던 문제 곧 음행 가운데서도 1절에서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칭망하며 고린도 전서 5장을 열어갑니다 그러한 문제들 앞에 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신들의 복잡한 과거에서부터까지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고린도 전서 6장 9절과 12절에서 11절에서 잘난 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 넘겨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도적질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면 모욕하는 것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5장 7절의 말씀처럼 이 무릎,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주제처럼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시면요 아, 바울은 지금 부도독한 음행에 대해 책망하며 자랑처럼 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라고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건면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은 음행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음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 잃어버린 이 보편적인 거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언행심사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누룩이 되어 온 교회 안에 퍼지게 만들며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될 교회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 함은 과거의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교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지금 격양된 오조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피기 전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상황을 봅시다 이미 그 지역 안에는 우상과 음란 그리고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있을 만큼 그리 놀라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웅벙가였던 이 키케로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요 로마인들과 헬라인의 성적인 관행이 부도독하기로 안명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행위만큼은 로마에서도 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은 가히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면요 끝판왕이었을 정도로 그 행보가 너무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그 사실에 대해 통한 기억이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일을 묵인하였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왜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묵인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치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자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면 비상식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옳은 것처럼 자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고린도 지역의 만연에 있는 이 물난한 성적 타락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문화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오히려 성적 타락의 문제를 자신들이 자랑했던 자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므로 육체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에 삼을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렇기에 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교만하여지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를 쫓아내지 않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만하다 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로 그 정도쯤이냐 하고 생각하며 그러한 생각들이 퍼져 있었고 이 정도 음행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외에 대해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통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통한이라는 말은 애통과 슬픔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통과 슬픔에 대해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애통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통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된 그들을 위해 통곡하고 울지 않는 그들에 대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한다면 회개해야 될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 정말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방종에 인해 죄악이 교회 안에 침투되었다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곡과 회개하기보다 공동체적 의식은 무너진 채 오히려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향해 같이 달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애통하지 않는 것만큼 두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에 그리고 그 값을 필요값으로 주고 사시면 그 교회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얼마나 크고 종기하고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죄의 노예로 여겼던 것들을 향해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될 수는 없지만 가치 없는 것들로 그들이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자리잡게 되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개인의 거룩성을 침해하며 괴롭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를 향해 누룩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애국기 12장에서 나타난 6월절과 연결해 보아야 됩니다 출애국전 무교절을 지켜 무교병을 먹여야 하며 이때 유교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랬동안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새 가루 덩어리가 뭉쳐져서 누룩 없는 떡을 구웠고 이것은 다름 아닌 애국에서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 결단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무엇을요? 애국에서의 죄악된 생활을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회중에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의 정력과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이미 제거된 상태에 놓였던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은 채 오히려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들로 인해 결국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이 점점 더 퍼져나가 정말 악하고 그리고 죄악된 모습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오염되기 쉬우며 전염이 쉬운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동을 위해 퍼지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이죠 작은 죄가 큰 죄로 번져가며 그 점령성은 크게는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말의 기회라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을 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근친상간의 죄와 기타 죄악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지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시작되기 전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샅샅이 찾아 제거했던 것처럼 과거의 죄의 뿌리를 찾아 점검하며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험난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도 보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차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한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때로는 이 작은 것들을 포기할 만큼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묵은 누룩은 과거의 죄악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노예 생활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6월절을 지켰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누룩이 상징하는 과거의 제약된 습성을 버림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며 순전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란 모범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과거의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적이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곧 빛된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고린도 지역이 악하고 타락하며 물난하고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그 어둠 가운데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며 저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빛을 왜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잘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운데에 그 악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빛을 비추어 그 악함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우리는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빛된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빛된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사도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끌어버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을 이어가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거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 곧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면 살아보면 누구나 만남 속에서 또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지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 타협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때 그 빛은 점점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거룩성을 점점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대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자기 혼자만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1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 매몰되어 그곳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음행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거룩으로 바꾸어 교회 안에 우리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우리의 예습관과 자아 그리고 누룩과 같이 여기며 우리는 묵은 누룩을 씻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라도 누룩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전도성은 깨끗한 누룩마저 한순간에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룩 없는 곧 예수 안에서 죄 씻은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잔재에 있는 죄는 우리를 한순간에 누룩이 찬 덩어리로 변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던 그 묵은 누룩을 씻어내버리고 다시 깨끗함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